디모데호서 4장의 마지막 끝자락에 사도바울이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마가를 데리고 온나 사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바울이 사람 눈치를 봐요 하나님 눈치를 봐요 사도바울은 사람 그까이껏 눈치 안 보는 사람 하나님 눈치만 보는 사도바울이 왜 사도바울의 편지 말미에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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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할까요 따라합시다 사람 농사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위를 좋은 며느리를 하나 구하면 집안이 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재가 있는데 인재라는 말이 한자로 여섯 가지 있어요 인재 첫째 재물 제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 둘째 재주가 좋다고 할 때 재주 제자를 써서 솜씨가 뛰어난 사람 셋째 재목 제자를 써서 기둥과 같은 기둥은 많지가 않아요 기둥 같은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쌓을 제자를 써서 적재함 복을 쌓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재앙 제자를 써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화건이 되는 그런 사람 사람 종류도 가지가지라는 거예요 돈이 되는 사람 기둥 같은 사람 화건이 되는 사람 그렇잖아요 백세 건강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이에요 그렇잖아요 건강해야 기도원에도 오고 건강해야 휴가도 가고 하는 거지 저는 제가 이렇게 토요일도 한 2시에 자고 어제도 새벽 2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렇게 꼬박 몇 시간 자고 달려와야 여기로 와요 우린 저 땅 끝에 부산 제일 끝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제가 체력이 부모님께 물려받은 체력이 흥흥흥 탁월해 피곤하지는 않은 거예요 주일날 하루 종일 설교하고 오만 걸 다 해도 힘이 쌩쌩 남아 돌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거예요 아픈 놈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픈 놈은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건강이라는 게 내가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운동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생로병사 흥망성세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건강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지 건강한 사람 복 있는 사람 써임받는 사람 사람 농사가 최고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사람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끝자락에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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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 편지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마지막 16장에도 보면 온통 사람 얘기예요 그게 보면 한 30명 가까운 사람이 납니다 1절부터 보면 갱그레아 교회에 일꾼된 베베에게 문안해라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베베 그 베베라는 아가씨는 사도 바울의 성교 후원의 회장이요 갱그레아 교회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바닷가의 교회예요 그게 교회에 유리한 일꾼은 아가씨예요 그 아가씨를 사도 바울이 남바원으로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갱그레아 교회에 일꾼된 베베에게 문안해라 그는 나를 위해서 크게 후원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2절 3절로 넘어가 보면 나를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안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늘과 실처럼 꼭 같이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인데 항상 마누라가 먼저 나와 그거 보면 사도 바울이 좀 여자한테 약한 것 같아요 그 둘이는 바늘과 실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동업자고 동력자예요 같이 텐트 만드는 같은 동종에 근무하는 동업자고 바울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 동력자가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나중에는 아볼로를 불러다가 아볼로가 모르는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한 수 가르쳐준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그 뒤에 보면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는 성경의 신약에 6명이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모숨 마리아 6명이 나오는데 마리아는 나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그 베베 마리아 서다구 뼈다구 오만 인간이 다 나와요 헤로디온이라는 사람은 헤롯 왕의 왕족이에요 왕족 그러니까 그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람 눈치 안 보고 사람 오지 안 하는 사람 싱글로 독신으로 혼자서 살아갔던 사람인데도 사도 바울의 편지의 끝자락에는 항상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 농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식 하나 잘 키워놓으면 말년에 편해요 안 편해요 자식 하나 잘 키워놓으면 그 자식이 자사주고 더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군산에 집회를 가보니까 군산, 익산, 전주, 김제 이 동네는 한 30% 40%가 크리찬들이에요 전부 다가 1시간 반기인데 군산에만 교회가 600개가 있더만 월명체육관에 집회를 하는데 연합집회를 하는데 할아버지 원로 목사님이 저를 차를 태워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은 대가리 색깔이 허옇지만 그때만 해도 제가 총각 같았거든요 강산은 새파란데 할아버지 원로 목사님이 차를 운전을 하길래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군산 시내에서 제일 목사님 중에 차가 좋은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는 좀 그시기 했는데 아들이 의사가 돼가지고 아들이 병원장이 돼서 돈을 엄청 많이 본대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외제차를 선물을 하나 해드려가지고 군산 시내에서 그 원로 목사님 차가 제일 좋아가지고 그분이 강사 담당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운전하고 새파란 젊은 목사님 뒤에 다리 꼬고 앉아있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자식 농사를 잘했구나 아들이 의사니까 병원장이 되니까 군산에서 제일 좋은 차를 아들이 선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되는 거잖아요 자식 농사를 잘하는 게 낫겠어요 말아먹는 게 낫겠어요 잘해야 된다니까 자식 농사가 이게요 이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자식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간 사람이지만 믿음의 아들 내미 디모데에게 편지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은혜 안에서 강해라 네가 원래 체질은 약하지만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안에서 강하거라 계속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사람들을 샘플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얘기가 중요한 게 사람 농사가 중요하다 사람이 최고의 경쟁력이다 따라하다 인생은 각자 도생이다 제가 봤을 때는 나흐 하나님께서 나흐 가는 길을 하시고 나흐 집구석을 하시고 나흐 거시기를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남들 다 복받고 여러분 망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이기적이고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친구들 좋아하고 사람들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맨날 친구들 짜장면 사주고 같이 운동 다니고 이렇게 그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왜 그 친구 목사들은 잘 챙기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다음에 쫓겨나면 친구들한테 부탁하려고 그래 평소에 친구를 잘 사귀어 놓는데 그래 나는 왜 쫓겨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진짜 목회를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친구도 없어요 친구 납할 필요 없다니까요 정작 쫓겨날 땐 친구가 도움이 안 돼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목회를 잘하는 분은 친구도 필요 없고 그냥 나흐 하나님께서 나흐 가는 길을 아시고 나흐 집구석을 아시고 나흐 거시기를 아시고 맞추면 내 하나님 내 붙들고 내 목회를 내가 성공을 해야 친구도 있고 뭐가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각자 도생이라니까요 한눈 팔고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쓸 틈이 없어요 내 건강 내가 지키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내 새끼 내가 키우고 내가 건강하고 난 뒤에 가족이 있고 내가 복을 받고 난 뒤에 섬기고 섬기하고 구제하고 베풀고 되는 것이지 맞아요 맞아요 너무 우리가 보면 사람 눈치를 많이 둬 교회 가서도 제가 봤을 땐 성도들의 병이 뭔가 하면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뭐가 깨끗해야 돼 더럽은 걸 눈뜩 못 봐 응 이상하다 저거 더럽은 걸 눈뜨고 볼 건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눈뜨고 봅시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이 이럴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칼빈의 5대 교류 중에 하나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신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은 예수 공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없이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맞아요 맞아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하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거룩을 진리를 깨끗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이상하다 저 인간 저게 2단위가 3단위가 사람이 크리찬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완벽주의라고 봐요 완벽주의 남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듣고 남들에게 이상한 소리 한마디로 안 들으러 하는 게 나는 욕심이라고 봐요 세상에는 이상한 놈도 있고 미친년도 있고 또라이도 있고 날라리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일치라는 거예요 별별 인간이 다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요달리 깔끔을 뜨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보면 돼요 지껏 짓기 똑똑하면 지껏 짓기 깨끗하면 아무것도 안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요 오십보 백보요 그놈이 그놈이요 조선명태 별거 없다니까요 무슨 얘기인가 우리가 너무 이렇게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도들이 까칠해져요 마음이 목회를 해도 그렇다니까요 저 교인은 좀 이상하고 저 교인은 우리에게 안 왔으면 좋겠고 저녀는 좀 미친년 같고 저놈은 사기꾼 같고 그런 사람은 독야청청해야 돼 지 혼자 살아야 돼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도바울의 편지가 왜 사람 얘기를 하냐 이 말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사람 앞에 가서 후원금 한 번 받으려고 더럽게 사역한 분이 아니에요 사도바울은 사람 눈치에 가면서 인기관리한 그런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사람 상관 안 하고 주만 바라본 사도바울이 그의 편지의 결론은 항상 사람 얘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거예요 좋은 믿음의 아들을 하나 낳아 놓으면 내가 너희를 낳아둬라 난 아비와 같이 너희를 길렀다 사도바울이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이 장땡이라니까요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그 사람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족보를 역사를 지도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집안에서 저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저는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일가 친척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데가 부산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제가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사는데 친구도 없고 부산에는 가족도 없고 일가 친척이 없지요 그러니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부산을 대파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지금은 교회가 부산에서 빅3에 들어간다 원 투 쓰리에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은 웬일이에요 이게 제가 보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들 앞에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사람들 앞에 인기 나부랭이 관리했다면 저는 오늘의 복을 못 받았다고 봐요 사람을 보지 마라 사람 말을 들으면 시험 들기 딱 좋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는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사람의 문제 달인이 될 만큼 사람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했다 추월자가 되지 말고 초월자가 되자 사람을 만날 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이겨먹으려고 덤비면 사람은 항상 까칠해지는 거예요 이겨먹을 게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일어나는 게 인간관계가 아니고 윈윈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겨먹으려고 하는 초월하려고 하면 굉장히 신경이 쓰여있지만 초월에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아니고 너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그 가운데서의 전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고의 경쟁력은 사람 농사를 내 자식 농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거미의 그 딸림이고 내리 사랑 올리효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셔서 복에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하사 저는 여러분들 자신이 일단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건강함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가족이 있고 성도가 있고 이웃이 있고 성교가 있고 사역이 있고 나눔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남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내가 짜버리지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오히려 여러분 자신의 건강 여러분 자신의 축복이 여러분 자신이 잘 되고 그거를 하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을 보면서 누구 때문에 흔들리고 누구 때문에 내가 망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어제 며느리하고 한 따까리하고 신랑하고 한 따까리하고 변두통이 생기고 신경성 위장장애가 일어나고 다 관계에서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아 이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 속으로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세팅을 못하면 사람 앞에 휘둘려 사람 한 명 때문에 휘청해 사람 한 명 때문에 억장이 무너져 내가 인생 사표 내 빌기다 들어보라 못 살겠다 내가 사람 한 명 때문에 교회도 안 가고 싶고 사람 한 명 때문에 시댁에도 안 가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본문에 왜 사도 바울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두고 떠났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배반자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도 가른 유다가 배신 때리고 예수님 바라먹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내 자식 농사를 하는데 왜 우리 자식이 일곱 명인데 여섯 명은 효자인데 저놈의 새끼죠 저놈의 새끼 때문에 죽겠다 죽지 마세요 예수님도 속 썩인 가른 유다가 있었고 소재자 베드로도 엄청 속 썩했다니까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들어야 된다는 꿈 깨시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하면 칭찬을 들어요 욕을 들어요 교회를 열심히 하면 십자포화가 날아온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욕을 안 얻어먹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신앙생활 제일 나쁜 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덥다고 가만히 있고 춥다고 가만히 있고 비 온다고 가만히 있고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기도원에 안 온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또 헝금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는 놈은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이열 치열 은혜의 은혜를 삼복더위에 삼계탕을 펄펄 끓이 먹듯이 계속 훅가시 넣고 페달을 밟아가지고 은혜의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7배의 건넝을 100배의 결실을 이 조시로 나가야지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덥다 못 살겠다 죽겠다 미치겠다 그러면 미쳐요 그렇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일부러 훅가시를 넣고 훅가시 알아요? 여자들 대가리 올리는 엄마가 훅가시는 일본말이에요 요즘 일본말 써만 안 돼요 훅가시 넣는다는 건 계속 엔진을 발동을 시동을 걸어가지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부웅! 성경에 빈입된 부익부가 있는데 물론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뺏기는 게 원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 설교는 제가 들어봐도 좀 또라이키가 있어요 일부러 그런 일부러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목회에 시험이 들고 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지방에 붕회를 하나 갔어요 후배 목사님이 붕회를 해달라 하는데 교인이 좀 작다 이러더라고 나는 작아도 얼마나 작고는 싶었는데 교인이 17명인가 이러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개척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를 두 개를 합쳤대 대한민국은 동업이 안 된대 한국 사람은 붓듯하게 하면 고소하고 지랄하기 때문에 교회 두 개를 합쳤는데 본격적으로 썸박질이 벌어져가지고 교인들이 다 나가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나가고 나면 목사가 가서 말이를 하는 거예요 교인이 한 명 나가면 목사가 미친다니까요 목사님이 너무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간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간이식 수술을 했더라고요 수술비만 한 1억이 들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교회가 짜버려질 대로 짜버려지고 쌈박질하고 다 흩어져주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환장은 안 환장은 이 목사님이 소문 안 내고 할 수 있는 게 야간 대리운전을 하게 됐더라고요 대리운전 알아요? 신방 다니다 지리는 줄 알았는 줄 알아서 야간 대리운전을 1년을 했대요 교인들 모르게 부엉회를 하는데 내가 가보는 게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나는 그분보다 스펙이 더 낮아 그분은 지구속도 좋고 가방끈도 크고 그분은 목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개고생을 하는 거고 나는 실수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순전이래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기가 막힌다니까요 너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너는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요? 간이식 수술을 했다니까요? 1억 원 들어가서 1억 원 들어가서 그것도 안 맞으면 죽어 바로 부작용사는 바로 죽는다니까요 사모님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한 달에 80만 원 버는데 80만 원 그거 가지고 아들 둘이 공부시키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기가 찬다니까요 뭔 얘기하다? 개척교육까지 나가가지고 우리가 사람한테 한마디도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꿈꾸지 마라니까요 별 지랄을 다 해도 똥개는 짖어도 귀찮은 간다 이렇게 배짱을 안 가지면 여러분들이 간이 나빠져 간이 여러분 교회에서 한 판 싸우고 나면 좋아요 안 싸워요? 안 좋지 교회에서 한 따까리 싸우고 욕을 하고 싸움 박질하면 예수 있는 사람들은 착해가지고 속이 착한 사람은 자기 몸이 망가져 그때 감상성이 자빠지고 그때 암이 생기고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경성 그때 병이 착 자리를 잡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우리가 약하다니까 주만 바라보는 것 같은데도 너무 사람 눈치 본다고 눈깔이 사빨득이 되면 다 들어가요 교회 가만 누가 한마디만 그 말을 듣고는 집에 와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3박 4일 동안 묵상하다가 우울증이 재발해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어릴겠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사람이 이래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 문제에 대해서 도사가 돼야 신앙의 급수가 세지는 거예요 이러면 요셉이가 왜 그렇게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됐을까요? 구약성계 예수님 닮은 게 60가지나 되는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한 사람 야곱의 축복의 당사자가 요셉이가 왜 됐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인간관계를 100% 실패해서 그렇다고 요셉이는 인간관계를 하나도 성공을 못한 인간이야 어릴 때 엄마야가 동생 베냐민 노타 죽어버렸다니까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자란 게 요셉이잖아요 엄마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요셉이가 애매없이 자란 자식이 요셉이에요 형님들 10명이 덤벼가지고 막둥이 동생을 왕따를 외톨이를 시키다가 결국 인신매매라고 팔아먹었잖아요 울고불고하는 막둥이를 피를 같이 나는 형님들 10명이 팔아먹었다니까요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보디바리 집에 가서 10년 동안 충성을 다한 주인 사모님한테 미투가 걸려가지고 요셉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 입도 뻔건 못하고 인생 막장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아요 감옥에서 친구라고 사귀었는데 술 맡은 관한지 그 새끼 꿈 해석해주면 잘 봐준다 했는데 잘 봐주세요 안 봐주세요 사람 인심은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올 때가 다른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지키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린다는 말이 있어요 휴가 잘 마치고 가면 해고라니까요 사람은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요셉이가 서른 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인간관계 재미를 못 본 사람이에요 그래 요셉이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체덕을 하는 거예요 체덕 사람 믿을 거 없다 사람 기대할 거 없다 요셉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다 내려놓은 적이 없어 하나님 다 뺏어갔다니까 사랑하는 엄마애를 하나님 다 대불고 갔다니까 미운전 고운전 형님들 요셉이가 돌아갈 친정이 만날 친척이 친구가 해먹을 취미가 한 개도 없었는 거예요 요셉이가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본 거예요 요셉이가 흔들리는 건 누가 말해도 덤비라 이 잡것들의 이 정도는 새발의 무조입니다 이 까이크 때문에 내가 안 망한다 더러운 코를 하도 많이 경험을 해놓으니까 요셉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멘탈 카비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느낌하니까 식겁을 해봤다니까 환장을 해봤다니까 피눈물을 흘려봤다니까 밤에 잠을 못 죽이면 뭔 집구석이 이렇게 돌아가냐 그런 피눈물을 흘리고 불면의 밤을 지새워 봤기 때문에 요셉이가 웬만한 꼴을 당해도 뜰 것 없고 쫄 것 없고 덤비라 이 자석들아 요셉이가 형님들을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세기 45장에 나는 요셉이라 따라갑시다 I am 요셉 My way 형님들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지고 내가 보디바레 안에 가시나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꼬인 게 아니라 나흐 하나님께서 나흐 가는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주의 길을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그때 보자 이 썩을 놈들아 지금은 내가 이렇게 엎어지고 자빠지게 했던 이 길 끝에서 난 주의 영광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길을 내가 가는 것이지 형님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꺾어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때문에 때리치운다니까요 전연히 있는 교회는 안 가겠다 이거예요 전연하고 같은 구역 활동 못하겠다는 거예요 전연하고 같이 성과 대학 싫다니까요 여러분은 아무도 안 그러신 모양인데 우리가 사람 때문에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는 내 자식 때문에 잠을 못 잔다니까요 몇십 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도 그대 곁에 낯선 남자의 향기가 느껴진다 적과의 동침 사람과 전쟁 저놈은 산하고 이혼을 해 말아 항원 이혼이라도 하고 싶다니까요 뭐죠요 뭐죠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 때문에 고생을 하고 사람 때문에 가슴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걱정 안 해요 요즘 사람 때문에 환장을 한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나 요셉은 사람의 문제를 돌을 통했다고 도를 식겁을 하고 환장하라고 미치고 짬뽀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겪어볼 필요는 없어 똥인지 된장인지 색깔이 비슷하고 갖다 놓고 먹어보고 그러면 이거 똥이네 다 경험해 보고 살 수는 없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자꾸 하나님만 바라본 사도 바울이 사서 꿈꾸는 인간 얘기를 하냐 이 말은 인간 얘기를 본문으로 가서 티무대호서 4장 아까 10절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카로 갔다 따라합니다 사람은 가지가지다 점차만별이다 구구각색이다 개성만점이다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저도 살아보니까 제가 제일 힘든 게 왜 저 인간은 나하고 다를까 생각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입맛도 다르고 너무 달라 맞아요 안 맞아요 부부가 30년을 살아도 어째 저 인간이 졌다고 하냐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잔소리를 해도 못 알아듣고 똑바로 하지도 못하고 성질은 지랄같고 돈은 안되고 환장을 한다니까 환장을 한다니까 그렇다고 이혼을 한들 여우를 피하면 곰티를 만난다고 미친놈하고 이혼을 하면 훨씬 더 미친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의 문제라니까 이혼한다고 해결이 안 돼 이게 선수 교체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니까 이게 사람 별 거 없다 조선명태 별 거 없다고 그 놈이 그 놈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주여 저 놈을 붙여주셔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시험은 감당하고 환란은 벗어나고 피할 길은 열어주고 고비는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천하의 사도 바울 밑에 제자인데도 세상을 더 사랑해서 배신 때리고 토끼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그 놈은 그 놈이요 그 놈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위장병이 재발하고 변두통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따라했다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지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냥 그려려니 하고 말아야 돼 마음을 두지 마시오 11절에 따라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11절에 여러분 누가가 누가예요? 사도 행전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 신약성계의 유일한 역사사가 사도 행전이에요 누가는 의사예요 의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교 여행을 할 때 주치의가 까지 동행을 하니까 참 그게 사도 바울의 행복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면 혹시 기내에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이런 방송에 나와요 비행기에서 사람 아프면 환장하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기를 해요 정거장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응급조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겨울길을 걸어가고 세계 성교 한다고 그렇게 걸어서 로마까지 간 사도 바울이 까지 의리를 지키고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은 누가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세계 열방에 칭찬을 못 받아도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따라오는 한 놈만 있으면 돼 한 놈만 여러분 교회에 믿음 좋은 청년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위 사물놈 한 놈만 구하면 돼 한 놈만 다른 놈은 신경 꺼요 내 사위 한 놈만 꼬시면 된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주유소 섭격사건이라는 영화를 보면 따라합니다 나는 한 놈만 팬다 집중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집중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만나와 함께 다 배신 때리고 떠나고 그런데 참 누가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인데 칼보다 팬이 강하다 적자 생존이다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 걸 적자 생존이라 그래요 누가가 의사로 메스를 가지고 수술한 것보다도 연필을 가지고 끄적끄적 글을 적은 게 천년에 세울 동안 지금도 남아있는 게 신약성의 유일한 역사서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에요 할렐루야 적어야 돼 적어야 돼 이러면 설교를 듣는 거 하고 적고 집에 가서 보면 영 달라보면 적자 생존이라니까요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메모강들이에요 항상 아이디어가 날 때 저도 뭐 새벽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생각이 나면 깜깜한 때 볼펜을 꺼내가지고 적어야 돼요 이걸 개발소발 적어놓은 걸 낮에 보면 어떻게 내 대가리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을까 그건 성령의 영감이 있어요 낮에는 생각이 안 나고 그게 생각날 때 얼른 적어놔야 돼 뺏겨야 된다니까요 메모가 죽는 메모가 하나님이 아이들을 반짝 줄 때 얼른 뺏겨놔야 생각이 나지 다음날 가면 내 대가리에서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와 내가 적어놓은 거 내가 보고 내가 놀란다니까요 누가만 나와 누구나 의사 때도 그 탤런트 의료라는 그 기술을 가지고 사도바울을 동행하면서 치료를 하고 특별히 사도바울이 그를 여행일지를 적은 게 유일한 역사소 사도행전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인물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땅에서 그 사람을 들어서시니까 그 시대의 역사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서 그 시대에 쓰임 받고 불혼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 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그런 누가가 영구대성 영구대성 누가라는 사람이 영구대성이라니까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된다는 게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의사들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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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을 세게 하고 의사라는 건 어디 가도 인정받고 아프리카 성교 가도 의사들은 정진기만 앞에는 옛날에 제가 러시아에만 갔는데 막 짐을 탈탈 틀렸어요 구랑말코 같은 그 놈들한테 근데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정진기를 짐 위에 얹어 놓으니까 그분만 패스 하더라고 의사라고 저것들 의료 봉사 왔다고 목사는 거꾸로 뒤져봐가지고 다 털고 참 누가가 의리의 사람이 의리의 사람이 멋있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사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누가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지키자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돼요 의리가 싸가지가 있어요 실력은 없어도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니 의리파가 전 여자 중에 제일 의리파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봐 막달라 마리아는 나는 첼시 아줌마라고 봐요 최고로 더럽은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성계에 보면 악기가 몇 명이 붙어있었어요 일곱 악기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일곱 예배 시간에 귀신 들리는 자가 옆자리에 앉아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신경 써요 저 놈의 귀신이 나한테 들러보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악하고 더러운 악기 일곱이 들러붙어 있으니까 최고로 더럽고 조져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에요 그런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깨끗하게 힐링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남자 제자들 다 토끼가 없을 때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십자가까지 따라 붙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에요 의리의 아줌마에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최초로 목도한 여자가 누구요 먹돌라 마리아에요 예수님 나중에 향유옥합을 팍 삭게 털어서 모두 들이리 최고로 기한 것을 예수님께 받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에요 최고로 더러운 여자였다가 최후까지 의리를 지키는 여자가 최초로 부활했을 때 목도한 여자가 최고로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씨 아줌마 최순실이 같은 것과는 달라요 먹달라 마리아는 어리파라니까요 누가는 어리파 의사요 의료라는 기술을 가지고 사도바오를 끝까지 따라 붙인 끝까지 누가 만나와 함께 하느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됩시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리를 지키세요 어리를 목사님한테도 좀 어리를 지키세요 믿음은 그 시기 하더라도 어리가 있어야 사람은 어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누가 만나와 함께 하느냐 누가와 마가가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대만은 배반 때리고 도망갔고 누가만 나온 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대불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왜 갑자기 마가가 툭 튀어나올까요 지금 사도바오리 죽기 전에 사도바오리 순교하기 전에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바오리 인생에서 가장 안 좋았던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바나바하고 대팡 싸운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을 갔다 옵시다 여기 성경을 펴놓고 사도행전 15장을 갔다 옵니다 천하의 사도바오리 사역을 하면서 싣을 수 없는 그나큰 오점이 하나 생긴 게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 목사님하고 대팡 싸운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봐야지 이해가 되십니다 제가 36절부터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36절에 며칠 후에 찾았어요? 며칠 후에 바오리 바나바 들어 말하대요 여러분 최초의 성교사님이 바오리에요 바나바에요? 바나바에요 안디옥교회 단임 목사님이 바오리였을까요 바나바였을까요? 바나바에요 바나바가 지금 최초의 성교사님이고 바나바가 지금 교회 단임 목사님이에요 사도바울은 바나바가 에베소에 가서 대불고 온 전도사에요 전도사 깡패 같은 사람을 바나바가 가서 대불고 온 아주 스카웃해온 전도사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름이 나오는 거는 36절에 바오리가 먼저 나와요 바나바가 먼저 나와요? 바오리가 지가 새끼 전도사 주제에 단임 목사 보고 콩나라 팥나라 다 하는 거에요 이게 사다리 나는 사건이에요 지금 바나바가 분명히 단임 목사님이고 성교 단장인데 굴론 개펙도 같은 바오리가 여기서 주도적으로 행사를 하는 거에요 지가 콩나라 팥나라 다 하는 거에요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올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라로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에 따르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찢어지니라 성경에 이런 성경이 나오면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천하의 착하고 성경 충만한 바나바 목사님하고 천하의 사도 바오라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대팡 싸우고 성교팀이 깨질까 이거는 내가 보다 성경에 기록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데 바나바는 누굴 데리고 가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어디로 가요? 구부로로 가고 구부로는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사이프로스 고향이에요 그 다음에 47절에 바올은 누구를 데리고 가요? 신라의 달빵할 때 그 신라가 아니고 신라를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시컨허도 터지고 한밤중에 찬송을 불러지키고 그 사건이 이 신라에요 감이 와요? 요쯤 얘기를 하고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려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가장 훌륭한 어른이 바나바에요 최초의 성교사님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가 충만한 가장 권위하는 자 늘 남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상담을 잘하는 분이 바나바에요 바나바의 여동생이 마리아 알아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처음 들어봐요 여동생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에요 마가는 여기 보면 조카의 조카 마가가 감이 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나바 집안에서 최초의 성교사 안대교 교회 최초의 단임 목사님 제가 에베소에 성지소를 가보니까 에베소에 역대 목사님이 2000년 동안 있더라고요 1대 바나바 2대 바울 그 끝에 내 이름이 좀 들어갔으면 좋구더라고 근데 바나바 집안에는 로열 패밀리요 이 집안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 집안에서 모든 게 스타트가 됐다니까요 이 집안은 교회로 말하면 구국공신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바울이가 다소에 가서 깡패 같은 사람들이 다 겁을 내고 막 교회를 해꼬지하고 그런 사우를 데리고 오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고 어이씨 뭐 저런 게 다 교회 와가지고 근데 바나바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그릇이 큰 분이요 그래 깡패 같은 걸 데려다가 전두사를 시켰는데 문제는 두 번의 스타일이 달라 바나바 목사님은 착하고 상담을 잘해주고 따뜻하고 늘 사람을 얻는 관계 중심인 사람이 바나바요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에요 깃발을 들고 감옥에 갇히고 막 전도를 해도 감옥에 갇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에요 일을 마치면 끝장을 보는 거예요 성질이 까칠해가지고 장가도 안 가 혼자 막 독야청청한 사도 바울 몰라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일하는 스타일이 영 안 맞아 궁합이 사도 바울은 일 중심으로 쥐가 지금 성교 단원이요 쥐가 단장님한테 단임 목사님한테 바나바한테 공나라 판나라 다 하는 거예요 쥐가 또 갑시다 어디로 갑시다 막 기대니까 바나바 목사님은 뭐든지 조용조용하고 차근차근한 사람인데 하도 바울이가 설치니까 밑에 조카가 보니까 저씨 우리 삼촌이가 지금 단임 목사님인데 어디서 굴러온 전도사 새끼가 맨날 치 받고 지 맘대로 콩나라 판나 다 하니까 조카가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삼촌이가 여기서 다 해야 되는데 저 자식이 왜 설치해가지고 사표내버린 거예요 사표내고 밤빌리아에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꼴보기 싫으니까 스타일이 충돌이 일어나자 리더십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한 분은 일중심 바울 한 분은 관계중심 바나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팀이 깨지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바울이가 또 선교를 한번 더 가자 하니까 바나바는 내 실패한 조카 지난번 선교 여행 때 중도 하찬 조카 마가를 대불고 가자 이건 바나바 스타일이요 항상 상처받은 성도를 보듬어 가지고 아이고 그 김집사 그렇다고 그 교회도 옮기고 그러면 되나 이게 이제 바나바 스타일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새끼는 절대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지랄한 새끼 절대 안 돼요 두 어른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한 분은 절대 된다 하고 한 분은 절대 안 된다 하니까 시임이 다투고 피자 갈라서 버린 거예요 웬일이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때가 됐는데 내 가슴 한쪽에 널지 않은 게 내가 전에 바나바 단임 목사들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그때 목숨 걸고 그래서 안 받게 할 건 아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드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 새끼 그 화건이 된 그 쌍놈의 새끼 이름 뭐요? 마가 그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거요 그 말이여 지금 이게 그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게 이게 보통 쉬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이후로 이 바나바는 이 끝까지 조카 편을 들고 가족을 챙기고 상처 입은 조카를 대보고 구부로를 갔다니까 구부로가 뭐라고요? 진정이요 진정 고향에 가서 이분은 항상 내 고향 내 가족 내 조카 내 성도 상처 받은 내 성도를 다 오다서 가는 게 바나바 스타일이요 사도 바울은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특별히 하여 못 먹어도 고다 이게 사도 바울 스타일이요 두 분이 쌍박질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바울이 죽을 때가 되어서 내 선생님한테 사과 편지라도 해야 되는데 바나바는 죽어버리고 조카 그 새끼 그 놈 그 새끼 때문에 그 놈이 화건이 돼서 쌍박질이 벌어졌는데 그 놈 백해무익한 그 놈을 데리고 오는데 그 놈이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내게 유익한 이게 천지개백할 얘기에요 전에는 마가가 뭐요? 백해무익한 놈이요 그 놈 때문에 사다리 났어요 근데 지금은 뭐요? 바나바 목사님이 예를 그렇게 만든 이 개구장이를 철닥선이 없는 조카를 인간을 만들어서 상담을 해가지고 계속 진정에 데려가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유익한 그런 사도로 만들어놨네 재활용을 해놨네 지금 이 얘기가 내가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걸 다 이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마가를 그렇게 길러놓으신 바나바 목사님한테 감사하고 그 원수 덩어리 화건이 되고 백해무익했던 그 놈을 데리고 오면 이제는 우리 사이에게 유익한 팀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게 인간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딸다 미워하기보다 사랑하자 미워하면 미워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게 나아요 사랑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바나바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면 눈 뜨고 못 봐요 미워하면 자꾸 감정이 멀어져요 사랑하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덮어주고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바나바는 바나바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바울이 마지막에 선생님과의 관계를 단회목사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갑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네가 올 때에 그 돛을 가보이의 집에 둔 그 돛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저는 이 그 돛을 좋아해요 그 돛을 그 돛을 왜 가져오라 할까요 날이 추워서 그렇게도 하지만 사도바울이 인간적으로 올 때 쭈쭈바 좀 사오고 통닭 하나 사오고 이렇게 사도바울이 어디에 와서 제발 내가 힘드니까 성교 후원금 좀 보내고 그런 사도바울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돈 한 푼 더 받아달라고 끌떡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도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 돛도 가지고 가죽 책도 갖다 주고 그만큼 사도바울이 죽기 전에 모든 걸 해결을 하고 힐링을 하고 그런 단계라고 봐야 돼요 그 돛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엘리아가 죽을 때 엘리사와 관계해서 엘리아가 딱 죽을 때 엘리아 몸에서 성천할 때 그 돛이 뚝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선생님 몸에 있었던 그 돛을 들고 요단강을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짝 갈려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거지 바드메오가 나옵니다 소경거지 바드메오가 그 돛을 그 돛을 그 돛을 던지면서 거짓 졸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라도 중요하다 형식이라도 중요하다 그 돛이라도 중요하다 똥퐈이라도 중요하다 껍데기라도 그 돛이라도 들고 엘리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유동강이 갈려지 Market 우리가 신앙생활은 경건의 능력을 구하기 전에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제가 요즘 볼 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지금은 너무 우리가 약해졌어 제가 최근에 아프리카를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 우간다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제일 빠른 시간이 낮에 12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물 떨어져야 돼요 물 덜판을 가로질러서 산을 넘어가지고 그 뿔물 개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이고 지고 와 물을 이고 오고 그 다음에 걸어서 교회를 가야 돼 그래서 산을 넘고 교회 가서 제일 빨리 도착하는 시간이 한 낮에 12시요 거기는 주차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 아무도 차가 없어요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바나나가 식용 바나나는 삶아 먹더라고요 바나나 알아요? 바나나를 삶으면 영판 고구마 같이 돼 그걸 바나나를 하루에 한 끼 먹어요 한 끼에 두 끼 세 끼는 양식이 없어요 집은 돼지우리 같은데 오골오골 해가지고 돼지우리 같은데 자식들이 평균 7, 8명이 사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아프리카 흑인들 보고 신학이 약하다 합니까? 그 하루 한 끼 먹고 한낮을 걸어와가지고 굴리고 뛰고 찬송을 4시간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들아 배 꺼진다 앉아라 싶어 찬송이 뭡니까? 곡조 있는 성경 말씀을 4시간을 불러찍힌다 4시간을요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와보면 주차장 좁다고 지랄하고 예배당 에어컨 뭐 지랄하고 식당에 가서 지랄하고 오강에 받쳐서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기도 전에 주차장에서 시험 들고 카페 가서 시험 들고 커피 맛이 있는 동 없는 동 놀고 자빠졌다고요 자빠졌다고요 무슨 얘기를 복잡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싸가지가 형식이가 끝빼기가 중요하다니까요 에서도처럼 금식을 선파하고 야고버처럼 낙탐으로 무릎팍이 날강나는 하도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엘리야처럼 대급박을 다리사이 쳐박고 갈멸산에서 예레미야처럼 부러지서 기도하고 모세 아랫이 손이 아플 만큼 손을 들고 노예미야처럼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부러지고 찬송을 하고 경비를 하고 금식을 하고 부러지고 눈물을 질질하면서 한나처럼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우리는 나이롱뽕이에요 너무 나이롱뽕이라니까요 등대기도 푹신하고 자빠져 자도 되고 앉아서 졸아도 되고 어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나이롱뽕이 됐을까요? 옛날에는 가만히 데게 깔아놓고 촌에 어릴 때는 어릴 때 저는 새벽교도에 할머니들이 보면 다 울어 교회와서 나는 새벽교도는 울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새벽교도가 할머니들이 새벽에 와서 다 울어 할머니들이 죄를 지어서 할머니들은 지을 죄가 없어요 뭐 썰이고 광팔고 해도 김치나 찢어먹지 촌에 뭐 하투치기 해도 도박할 돈이 없다니까요 너무 밭에 호박 저거 집에도 천지 빼까리 호박인데 촌에 사람들은요 호박 안 따먹어요 객지에서 캠핑 온 새끼들이 따먹지 촌에 할머니들이 뭔 지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인천에 가발 공장 간 손녀 잘 되라고 구미 공장 간 손자 잘 되라고 맨날 새벽마다 우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울어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객지나 가서 사람 구시를 한다니까요 지금은 우는 건 고사고 눈가리 말똥 말똥하지 성아지 성님 쳐다보지 앉아가지고 아따 설교가 길다 빨리 마치고 커피를 안 마시고 왔는데 커피 마실 생각이 나고 어찌 아실까? 그 도시라도 껍데기라도 동폼이라도 주님 보실 때 참 네가 이쁘다 참 네가 그런 상태로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성호를 부르고 검식을 선파하고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통곡을 하면서 두 손 들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이뻐요 안 이뻐요? 엄마의 이쁜 거 하나님 보실 때 이뻐야지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떼지도 말라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런 음성을 들여야 되겠어요 열 받고 집에 가야 되겠어요 자세가 똥폼이라도 무릎을 팍 꿇고 대긋바리를 쳐박아가지고 두 손을 들고 통곡을 하면서 눈물 콧물 침물을 3종 세트를 쏟아가면서 그래 기도해 봤어? 거기 생각이 닿더라고요 내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누가 아프리카 흑인들 보고 신학도 못한 것들 신학을 안 해도 4시간을 찬송을 부른다니까요 4시간을 성경을 외워가지고 4시간을 부르더라니까요 누가 그 사람들 보고 가난하도록 그렇게 지구석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Oh happy day 리더미칼하게 춤을 추면서 부끄럽더라고요 부끄럽다니까요 내가 참 저렇게 영혼이 맑고 저렇게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하나로 수련회, 부엉회, 성경학교 다 해치우더라고 보니까요 바나나 한 조각 먹고 하루 종일 뛰는 거야 하루 종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오늘 대한민국의 강남스타일 여러분 그것도 얘기하다 흥분해서 그것도 껍데기라도, 똥폼이라도 기도의 경건의 능력제는 경건의 자세라도 갖추자입니다 주님 앞에 물어볼 걸까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손자 불쌍하게 해줍시다 나라가 이 꼴인데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대단하시다고 봐도 대단하시다 이 산복더위에 여러분 더인데 여와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사람에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내 자식에게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요 믿음찬 자식 하나 길러놓으면 걔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걔가 효도 다 합니다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돼 사람은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사람이 믿음 좋은 믿음 소망 사랑이 부자가 되는 사람이나 나타나면 걔가 효도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건물이 빌딩이 족보가 역사가 보물 지도를 확 그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사람 농사에 성공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골치 아픈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사도발과 같이 말년에 인간관계를 다 평정하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힐링을 받고 원수된 크게 싸웠던 선생님하고도 회복이 되고 그 애물단지 백혜무익한 마가를 불러서 유익한 자로 만들고 할렐루야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야 돼 사람 농사 성공해야 돼 사람 자식에게 투자할 줄 아니다 며느리 사위 잘 선택해야 돼 거기서 성부를 걸어야 돼 우리 힘으로 내 머리로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아들 검쪽같은 아들을 색시를 며느리를 구할 때 선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봐요 늙은 종 엘리에세리 타면 자네가 데리고만 내나 자네나 샘샘이다 늙은 종이 또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같이 늙어가는 수준이 비슷해 늙은 종이 가서 일단 보따리 보따리 풀어놓고 찜절방 가서 썰이고 강 팔고 막걸리부터 표하신 게 아니고 가자마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대급박을 믿지 마시고 오늘날 나로 우리 도련님 색시감을 순적하게 붙여주옵소서 그것 보면 15절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가 하나 오는데 가가 리버가야 할렐루야 주인도 믿음이 대단해 내가 초이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게 진짜 백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도 보통 종이 아니여 내 대급박을 믿지 말고 우리 주인마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오늘날 나로 순적하게 만남의 복을 줍소서 그러니까 말이 끝나기 전에 리버가가 왔어 한방에 아다리가 됐다니까요 아다리도 일본말이에요 요즘 일본말을 쓰면 안 돼요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만남의 축복이 새야 된다니까요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여러분 교회에 더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고 구역에 더 좋은 구역장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힐링이 돼 힐링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십 년 먹은 체중이 쑥 내려간다니까요 숨통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힐링이 돼 힐링이 돼 최고의 만남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요 자식을 만나야 되고 사위를 장인을 다 만남의 축복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다 싹 지경을 늪혀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사람이 진짜 백이에요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는 사람이 채우고 이런 자식 걱정도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은 실패해요 그게 걱정만 하면 안 돼요 투자를 하라는 게 투자를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 강사가 한 분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자녀교육 특강을 시켰는데 그 사모님이 아들 두 놈한테 받은 장학금만 10억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의 특징이 따라합니다 공격들임 따라하세요 공격들임 이분은 개척교회의 목사님 사모님인데 공격들임을 했대 돈도 없는데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항상 하나님한테 미리 선불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세계적인 무대에서 존경하게 들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선불을 감사하라요 그분은 공격들임 공격적으로 헌금을 했대요 공격적으로 그런데 꿈꾼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대응침대로 아들 둘이 받은 장학금만 10억 원이라더라고요 된다니까요 나는 그분한테 받은 감동이 공격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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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물어니까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도 공격적으로 심었대 기적의 씨앗을 심고 자식을 심었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거시기하지 못하고 나는 어찌 된 싸가지인가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게 정답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위탁하고 신뢰하고 그게 믿음이요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사람 믿을 거 없으니까 사람 그 놈이 그 놈이니까 사람 앞에 쓴맛을 보고 사람 앞에 배신당하고 그런 사람이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 줄 끊음 일세 세상에서 배신을 당해보고 사기를 당해본 사람이 여러분 제가 여자한테 두 번 차였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 옛날에 214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은 주님만 변함없지 세상의 여자는 믿을 수가 없어요 변덕이 죽을 듯하더만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인간관계 쓴맛을 볼수록 요색과 같이 사도바루와 같이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식도 맡기고 며느리도 맡기고 시어머니도 맡기고 사람 문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아 감동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셔서 헛된 마음 버리고 할렐루야 이번 성회 때 여러분 인간관계 복잡한 게 법름록도 해결되고 하나님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만져주세요 해결하여 주세요 골치 아픈 일을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인간 농사 사람 농사 자식 농사 가장 투자해야 될 게 사람이라니까요 믿음 좋은 그런 내 며느리 내 사위 내 자식을 손자를 만들어 놓으면 자손 만대의 복을 받는 두 손 바짝 들고 기도합시다 그러다 아멘 그러다 감사합니다